태우 태우 너가 그렇게 춤을 추다가 신발끈을 묶으면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거야 자 태우가 열심히 안춘걸 목격했습니다 태우가 열심히 안춘걸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태우 열심히 했어요? 네 안 나오잖아 태우 열심히 했어요? 네 네 안 나오죠 니가 해봐 여러분 저 열심히 했죠 나오잖아 야 우리 남성된 한 분이 이거밖에 안되는지 알지 사람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열심히 한거야 그 한 명이 날 열심히 본거잖아 너 남의 기준을 무시하는거야 그 100명 중에 한 명을 무시하겠다는거야 쓰레기네 빨리 진행해 하es 그니까... 그러면 내일 하신 분이랑 태우랑 둘이 저기 저기서 두龐선 컨셉 하도록 나 той 자... 그러면은... 자 열심히 85분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한번 물어볼께요 혹시... 1차를 지금 마치고 10시까지 하는 거를 좀 길게 할까요? 아니면은 지금 조금 길게 하고 2차 때도 똑같이 비슷한 시간으로 할까요? 아 이해하셨나요? 아 힘들었군요. 죄송합니다. 지금 한두 곡만 하고 끝낼까요? 아니면 좀 더 길게 할까요? 네? 한두 곡이야. 한두 곡이야. 여러분들. 자 그러면은 대답이 안 나오는 공개로 티오랑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기면 이번 1차를 길게 할게. 어 쉬. 네가 이기면.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내가 묵을 낼게. 어. 일단 멤버들부터 봐. 한 번 표정씩 보고. 내가 묵을 낼게. 네가 찌를 내는 거야. 오케이? 심리전인가? 네. 편하게 살아야지. 팀 생활 좀. 자. 한두 곡은 징도 가위바위보. 어. 자. 네. 손은. 강당한. 찍었다. 오늘 굴. BTS 수준이다. 오. 이야. 넌 다 살았어. 안되겠는데? 점핑할게요 여러분들. 아. 제발. 으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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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저 점핑 안돼요. 왜왜왜왜왜왜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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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영상 봤어요. 깜짝 놀랐는데.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. 아. 처음에 삐끗 하면서. 틀리니까. 어. 하고 계속 틀렸어요. 어. 어. 자. 점핑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. 플래시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. 으아아악. 아. 이거 아니에요? 야. 둘 중 하나나 한 번만 하는 거야. 아. 네. 그래서 1차 때 쓰려고요. 플래시. 그럼 2차 때 잡핑이잖아. 네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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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정신 못해요. 어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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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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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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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